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돌려가며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인데요. 119 구급대가 응급실을 찾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19 구급대가 10대 여학생을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을 떠돌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거부했던 병원 4곳은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구급자 출동 현황과 도로 CCTV 상황이 벽면에 떠 있습니다. 인근 병원의 병상 수와 전문의 여부, 진료 과목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이 24시간 상황을 파악해 직접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고 이를 119 구급대원에게 알리는 겁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최종병원 도착할 때까지 저희들이 소방본부와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 7천여 건. 33%는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었고, 19%는 병상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대구에서도 지난 7월부터 119 상황센터가 응급환자를 책임질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까지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종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소방당국이 병원을 선정해 통보한다고 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이 소방당국의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